97쪽입니다. 역자들은 본서의 역자 서문에서 아비담마의 두 가지 키워드는 고유성질과 찰라라고 하였다. 그래서 두 가지 키워드는 고유성질과 찰라라고 하였다. 이래 보니까 좀 새롭죠. 그래서 법을 고찰하는 두 가지 공리가 있다고 하여 유입법들은 고유성질을 가진 것이고 찰라적 존재라고 강조하였다. 됐죠. 그래서 이 유입법에 대한 이 두 가지 공리는 그대로 마음의 고찰에도 적용이 된다. 지난번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제1장이 마음이 되어있습니다. 마음의 길라잡이입니다. 마음은 고유성질을 보면 하나지요. 대상을 안다는 것. 개의 마음도 대상을 안다는 것. 대상을 알기 때문에 마음이고 인간의 마음도 대상을 알기 때문에 마음이고. 됐죠. 그렇죠. 만질의 마음이 있다면 그거는 전부 고유성질로 보면 하나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우리 여기 1장이 봅니까. 봐도 흑망치기 어렵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싶고. 왜 이런 말을 해석할까 싶은 게 나오는 게 뭡니까. 다 정리해보면 마음을 89개 내지는 121가지로 정리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헷갈립니다. 하나로 해놓고 89가지로 그것도 이상하게 전혀 대상불교는 전혀 나오지 않거든요. 전혀 생소한 방법을 가지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출발이 어떤 근거에서 89가지 마음이라는 분류가 나왔는가. 됐죠. 이런 데 대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하나로 해놓고 왜 89가지를 하느냐. 89가지 마음을 분류로 하게 되는 근거가 뭐냐. 그 근거가 바로 두 가지 공리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마음을 고유성질로 보면 하나로 해놓고 왜 여기선 89가지 혹은 무려 또 121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냐. 그 근거가 뭐냐. 그 근거는 거슬러 올라가면 최종으로는 뭡니까. 두 가지 공리로 기획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고유성질이 있고 특히 두 번째 공리로 있잖아요. 두 번째 공리로는 뭡니까. 찰나적 존재. 마음은 찰나적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 불교가 마음을 대하면서 가장 놓치고 있는 게 바로 이 찰나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한국은 뭡니까. 마음을 절대화하기에 급급합니다. 그런데 저는 불교가 불교고 다울라면 반드시 있잖아요. 찰나에 대한 눈을 떼야 되고. 아비담마의 말로 뭡니까. 찰나가 빠지면 아비담마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물론 찰나는 북방 서류를 체부 같은 북방 아비담마에서도 찰나는 제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특히 상자부 불교는 뭡니까. 85가지 마음을 분류하는 이것부터 해서 전부 다가 찰나에 토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음 편에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마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먼저 했잖아요. 제가 이제 우체건 제가 번역한 사람이라도 보니까 먼저 했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 1편 제1편 마음 편은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제일 체계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좀 해봤어요. 어디 가서 강의한다고 떠들어 댕기서는 거죠. 그래서 제1장은 89가지 하면 백수분 한 가지 마음에 대한 도표를 먼저 보고 여기에 대해서 눈이 뜨지면 1장은 해결이 다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거기 206쪽인가 그렇습니다. 새 책으로 206쪽에 보면 89가지 마음 도표가 있죠. 2장은 1장은 있잖아요. 이 도표 하나 이해하시면 1장은 해결이 다 되어버립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 됩니다. 이 도표를 보시다시피 그러면 마음은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죠. 이 도표를 들어가기 전에 마음은 이 두 가지 전제가 됩니다. 고유성기를 가진 것, 찰나적인 존재. 마음이 찰나적인 존재라면 찰나는 우리가 거칠게 잡아도 75분의 1초라 했죠. 100세 인생 중에서 내한테서 내가 100년 살 동안에 마음이 몇 번 일어났을까요? 이거 계산해내야 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비유되는 사람은 세계에서 또 제 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상자부터 결국은 뭡니까? 마음은 불가설 불가설 미진수로 많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말아버리면 직무유기입니다. 불가설 불가설 미진수로 많다 하고 말아버리는 사람이 단수가 높습니까? 그 많은 마음들을 어떤 기준으로 갖고 분류를 해내는 사람이 더 단수가 높습니까? 객관적으로. 이게 바로 멀꺼디 혼파는 기술이잖아요. 멀꺼디 혼파는 사람이 기술이 높습니까? 멀꺼디를 보고 멀꺼디는 멀꺼디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단수가 높아요. 멀꺼디 혼파는 사람이 단수가 높죠. 그래서 불가설 불가설 미진수로 많이 일어난 이 마음을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많은 마음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분류를 해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보통 분류하면 어떻게 합니까? 가로 세로 대변 차변 가로 세로 이게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2차원적으로 해야 분류가 됩니다. 그게 기본이죠. 도표하면 가로 세로 3차원 도표라는 게 물론 만들면 되겠지만 안됩니다. 도표는 항상 2차원입니다. x축 y축 y이골 x 플러스 b 이 정도는 아닙니다. 중학교 1학년 수준 그러니까 뭡니까? 이 마음도 분류하려면 x축 y축으로 뭔가 제일 중요한 기준을 x축이나 y축으로 만들어 놓고 요렇게 해서 분류하면 되겠죠? 이거는 상식입니다. 요새는 옛날에도 상식이겠죠? 그래서 뭡니까? 여기서는 가로축, 세로축을 만듭니다. 그래서 각각의 4가지 관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4가지 4가지는 불교에서 어느 불교든지 불교에서 가장 잘 알려진 개념, 수로 혹은 관점이어야 될까요? 완전히 해가 망측한 뭔가를 가져와서 설명을 해내야 될까요? 보편적으로 잘 알려진 기준을 가지고 해야 누가 봐도 고개를 끄덕끄덕 하겠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로축을 보면 뭡니까? 우리가 불교에서 세상을 분류, 특히 세상을 분류할 때는 뭐라고 분류합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 모든 불교에서 공통되죠. 맞죠? 욕계, 색계, 무색계 그러니까 마음을 분류하는데도 마음의 경지도 욕계, 색계, 무색계 그 다음 우리는 또 뭡니까? 우리가 어떤 경지를 하면 아직 못 깨달은 경지와 깨달은 경지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렇죠? 왜? 불교니까 불교는 깨달음을 추구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맞죠? 그렇죠? 그래서 출생하는 걸 하나 더 넣으세요. 그래서 마음은 경지로, 그래서 이걸 우리는 경지로 옮깁니다. 원어로는 부음입니다. 경지로 보면 4가지로 분류가 된다는 겁니다. 그죠? 욕계의 마음, 색계의 마음, 무색계의 마음, 출생한 마음. 됐죠? 그럼 욕계, 색계, 무색계의 마음은 세간의 마음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크게 욕계의 마음, 색계의 마음, 무색계의 마음, 출생한 마음. 이거는 물론 불교를 모르는 사람은 엄마야 욕계의 마음은 욕계가 뭐지? 그런 사람은 예배입니다. 그죠? 그런 사람들한테까지 맞출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됩니까? 왜요? 심리학 하세요. 심리학. 불교하지 말고. 됐죠? 불교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너무나 잘 알려진 기준입니다. 그래서 욕계, 색계, 무색계, 출생한 마음. 됐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가로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불교에서 있잖아요. 불교가 불교다운.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우리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특히 마음을 경지로 나눈다든지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업이죠. 동의하시죠? 업은 초기 불교만 나옵니까? 아비담만만 나옵니까? 그죠? 불교라는 불자가 붙으면 뭡니까? 업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런 불교가 아닙니다. 됐죠? 그래서 불교는 뭡니까? 그 원리로서. 그럼 불교가 이 세상이 구성되는 원리, 기본 원리. 우리 인간이 특히 불교는 윤회를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윤회를 거듭하는 그 원리를 당연히 부처님께서 강조하셨겠지요. 그게 뭡니까? 바로 업입니다. 됐죠? 빨리 열어로 깜맙니다. 업입니다. 업이 왜 중요하고 왜 겁납니까? 업은 우리 수화말에서 좀 유익하거나 해로운 의도적 행위를 유익하거나 해로운 의도를 업이라 합니다. 됐죠? 불교에서는 그렇게 정의합니다. 됐죠? 그죠? 이 정의도 중요하지만 업이 왜 중요하고 왜 겁납니까? 업은 바로 뭐를 가져옵니까? 과보를 가져옵니다. 이 세상에서 유익하거나 해로운 선불선한 의도가 개입된 것은 반드시 과보를 가져온다는 것이 불교의 업설의 기본입니다. 됐죠? 그죠? 업은 반드시 과보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우리 마음을 분류하는 이 기준도 이 업과 과보를 가지고 분류를 해내야 되겠죠? 이게 빠지면 그게 무슨 불교입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중요한 마음을 분류하는데 업과 과보가 안 들어가면 안 됩니다. 됐죠? 이제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또 말씀드리면 처음 하시는 분들은 달라들어야 됩니다. 아비담원 끊임없이 달라들어야 돼요. 이 업을 뭡니까? 다시 두 개로 분류해놨을 뿐입니다. 업은 뭡니까? 우리 선업, 불선업이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저는 선을 유익함으로 옮기고 불선을 해로움으로 옮깁니다. 됐죠? 거기 제일 앞에 보면 해로운 마음이랬죠? 업은 마음이 업을 짓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유익한 마음은 유익한 업을 짓는 마음 처음 하신 분들은 그 중간에다가 유익한 마음 가운데에 가로를 따게 하고 뭡니까? 업을 짓는 요거를 넣어놓으십시오. 유익한 업을 짓는 마음 그렇게 확 해결이 되죠? 그럼 해로운 마음은 뭐겠어요? 해로운 업을 짓는 마음 여기서는 해로운 마음이 먼저 나오죠? 그죠? 이렇게 해로운 업을 짓는 마음 유익한 업을 짓는 마음 그러면 뭡니까? 과보의 마음은 뭡니까? 이 유익한 업과 해로운 업의 과보로 나타나는 마음이겠죠? 그렇게 하면 이 세 개가 업과 과보를 나타내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찰라생 찰라멸로 흘러가고 전개되는 찰라 하면 흐름이 나와야 된다 했죠? 그러면 한 사람한테 100년만 해도 3조 8천억분이 생깁니다. 이 모든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업을 짓는 마음이 있고 과보로 나타나는 마음이 있다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해합니다. 됐죠? 그게 기본입니다. 마음을 분류하는 기본이 뭡니까? 특정한 마음은 업을 짓는 마음이 있고 그럼 업을 짓으면 과보는 누구한테 나타나야 될까요? 업은 내가 짓고 과보는 누가 받으면 되겠어요? 내 마누라가 받아야 된다. 내 마누라가 좋은 업을 지나면 그 좋은 과보는 내가 받고 내가 나쁜 업을 잔뜩 지나면 그 나쁜 업의 과보는 내 마누라가 받고 그럼 좋겠지요. 세상에 그런 되는 거 없지요? 나의 흐름 속에서 특정한 마음이 업을 지으면 나의 흐름 속에서 그 과보가 나타나겠지요?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업을 짓는 마음 업을 짓는 마음도 불교를 항상 불순으로 나눕니다. 왜? 불교는 목적이 있는 종교입니다. 그렇죠? 어머 불교에 목적이 있나? 불교는 무슨 목적이 있지? 아이고 불교는 목적이 있습니다. 불교의 목적이 뭡니까? 행복의 실현입니다. 맞죠? 우리 북방불교에서는 이고등락이라고 괴로움을 여의고 행복을 얻는 것 초기 불교에서는 이것보다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행복의 실현입니다. 행복은 금생의 행복, 내생의 행복, 궁지 등등도 했죠? 그래서 불교는 목적이 있는 종교입니다. 행복의 실현, 그것도 뭡니까? 깨달음, 열반의 실현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열반의 실현에 도움이 되는 것과 도움이 안 되는 것을 구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불교는 선불선을 안합니다. 선불선의 가장 기본 출발이 뭡니까? 해탈, 열반, 불교의 궁극적인 열반의 도움이 되면 거기 선이고, 도움이 안 되면 그것이 불선입니다. 해로움입니다. 기본 판단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도 뭡니까? 우리죠? 악도, 선도 이런 나오잖아요. 우리 육도, 윤회 중에 뭡니까? 지옥, 축생, 악위는 악처라고 하죠. 악처 혹은 악도라고 하고 인간, 천상을 선처라고 합니다. 왜 선처라고 하면 행복이 많고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만 인간과 천상이 태어나야 열반을 실현할 가능성이 있지. 지옥, 축생, 악위, 아수라 태어나서 열반을 실현하고 이론적으로 불안한 건 아니지만 다 말당란입니다. 괴로워 죽을 판인데 해탈, 열반이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업도 뭡니까? 불교에서 항상 선업, 불선업 나누죠. 그래서 유익한 업을 짓는 마음, 해로운 업을 짓는 마음. 이 업을 지으면 반드시 뭐를 가져옵니까? 과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과보로 나타난 마음입니다. 그런데 현미경을 땡겨서 더 쫙 살펴보면 특정한 마음들은 업과 과보와 관계없는 마음들도 있다는 겁니다. 어머 예외가 있네?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법이 뭡니까? 아라한이 되고 나면 아라한은 좋은 일 할까요? 나쁜 일 할까요? 속된 말로 아라한이니까 좋은 일만 골라가면서 하겠죠. 그게 아니라 하는 일이 전부 좋은 일이겠죠. 그게 상식적이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먼저 선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왜? 선은 과보를 가져옵니다. 아라한은 더 이상 과보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라한이 짓는 좋은 마음은 다른 이름으로 불러줘야 됩니다. 그 마음이 자극만 하는 마음입니다. 됐죠? 이 가운데 두 가지를 자극만 하는 마음 가운데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아라한한테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젤로에 보면 오문전향, 의문전향 되었죠? 그죠? 오문전향의 마음, 의문전향의 마음 그러니까 자극만 하는 마음 가운데서 젤 위에 줄이 있잖아요. 그 자극만 하는 마음 칸 중에 젤 위에 보면 오문전향, 의문전향 있죠? 이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아라한한테만 일어나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보면 가장 중요한 뭡니까? 업과 과보와의 관계를 가지고 마음을 분류해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왕 말라고 이것도 앞으로 수십 번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관심은 뭡니까? 업을 지으면 어떻게 과보를 가져오느냐 궁금합니까? 안합니까? 궁금하죠? 그렇죠? 이거는 5장에 가면 그렇게 되죠? 16개로 나눠서 상자부 아비달마에만 있는 겁니다. 옛날 큰 스님들이 고민해서 나온 겁니다. 아주 볼만한 겁니다. 자 이거 이전에 업이 과보를 가져오는 형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업이 과보를 어떻게 가져오느냐? 그렇죠? 이거는 우리 두 가지로 가져옵니다. 하나는 재생 연결식으로 나타나고요. 하나는 뭡니까? 삶의 과정에서 과보를 가져옵니다. 듣고 보면 당연하죠? 업을 지으면 삶의 과정 중에서 그 과보가 나타나겠죠? 그렇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재생 연결식으로 나타나는 뭡니까? 수많은 업을 지었는데 그 업 중에 어떤 하나의 과보로 다음 생에 어떤 세상에 탁 태어나겠죠? 그게 재생 연결식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업에 관한 체계적인 의문이 자꾸 생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업이 과보를 가져와서 재생 연결식이 결정됩니다. 한 번 뱀으로 딱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때까지 뱀입니다. 오우 무섭죠? 그래서 업이 과보를 가져오는 그만큼 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의문이 생기죠. 그러면 우리 업을 지으면 수없이 많은 업을 지을 건데 그렇죠? 그럼 이 많은 업들 가운데 어떤 업이 재생 연결식을 결정하는 업이 되는가? 궁금합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죠? 옛날 컨셉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상자부 불구 우리 지금 5장에 나옵니다. 5장에 나옵니다. 그렇죠? 물론 정확하게는 못합니다. 정확하게는 못하는데 그 원칙을 일반적인 원칙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아비담마를 배우면 결국은 있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정신적이 있잖아요. 저는 감히 수준이라고 말씀드리고 수준이 확 높아집니다. 아비담마를 하면 정신적 수준이 고향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데 대한 문제의식이 싹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업은 재생 연결식으로도 나타나는 과보를 가져오고 삶의 과정에서 과보를 나타납니다. 그러면 삶의 과정에서 삶의 과정에서 과보가 어떻게 나타날까? 그것도 궁금하죠? 물론 여기 다 연결되는 겁니다. 삶의 과정에서 과보가 어떻게 나타날까? 그렇죠? 그러면 이 매 순간에 보면 과보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아비담마에서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안식이 일어나죠? 대상을 보면 눈의 아르마리가 일어나죠? 이것이 과보로 나타나는 것으로 봅니다.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소리를 막 듣죠? 이것도 전부 인식이잖아요. 귀의 아르마리도 과보로 나타나는 것으로 봅니다. 냄새를 맡죠? 이것도 과보로 나타나는 마음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맛을 보죠? 이것도 과보로 나타나는 것으로 봅니다. 감촉을 느낍니다. 이것도 과보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죠? 우리가 의의식 같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의의식은 나도 안식이식, 비식, 설식, 흰식. 우리가 이것은 몇 찰나에 만나는 거잖아요. 이것은 전부 과보로 나타나는 것으로 봅니다. 됐죠? 그러면 어떤 것이 유익한 과보로 나타나는 것이고 어떤 것이 해로운 과보로 나타나는 것일까? 이것도 궁금하죠? 저 전에 다 내가 수십 번 이야기했어요. 오늘도 누구 이야기 한 번 안 하면 안 됩니까? 이영애. 그죠? 이영애 씨가 47살이 됐습니다만은 역시 여신입니다. 그죠? 이영애 씨가 문을 다... 씨라 해야 돼요. 연세가 많아가지고. 연세라기 이상하고 그죠? 이영애 씨가 문을 딱 열고 스님하고 딱 나타났습니다. 제가 이영애 씨를 봤습니다. 눈의 아르마리가 일어났죠? 그때 이영애를 봤을 때 나의 눈의 아르마리는 유익한 과보로 생긴 것일까요? 해로운 과보로 생긴 것일까요? 대답을 안 하시네. 유익한 과보로 생긴 겁니다. 됐죠? 이영애 씨가 있잖아요. 스님 하면서 그저 깨꼬리 같은 목소리로 스님에서 제가 딱 들었죠? 그럼 그거는 유익한 과보로 나타난 것일까요? 해로운 과보로 나타난 것일까요? 유익한 과보로 나타난 것일까요? 됐죠? 등등해서 이영애 씨가 오래간만에 스님을 뵀으니까 스님하고 손 한번 잡아야죠. 악수 한번 합시다. 이영애 씨 손을 탁 잡았어요. 그럼 이 감촉이 있잖아요. 유익한가 볼까요? 해로운가 볼까요? 어머니 이건 지금 조금 헷갈리죠? 어머니 그럼 주스님이 그러고 탐욕이 덤뿍 생긴 거 아니냐? 그러면 해로운 거 아니냐? 아닙니다. 유익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있잖아요. 물론 그래갖고 있지만 제가 수행이 덜 떼 갖고 있잖아요. 만일 애욕이나 탐욕이 생겼다면 그건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됐죠? 이영애 씨 손을 잡은 것은 뭡니까? 유익한 것 중에 유익한 것이죠. 세상에 그런... 제가 지금 여기서 이영애 이야기를 11년째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단 한 번도 제가 이영애 씨를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잖아요. 그죠? 그만큼 그 과부는 있잖아요. 이영애 씨를 만든다는 것은 최고의 유익한가 봅니다. 맞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제 마음이 수행이 덜 돼가지고 막 그죠? 막 한던데 땀이 입에서 땀이 난다든지 이런 건 뭡니까?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다음의 문제. 됐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거를 매찰나에 만나는 대상들 있잖아요. 이게 전부 과부로 나타난 마음은 충분히 이제 그런 게 좀 일리가 있죠. 그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죠? 가다가 그죠? 똥을 탁 발랐습니다. 그때 그죠? 느끼는 감각 접촉. 그때 몸을 통해서 오는 그거는 유익한가 봅니다. 해로운가 봅니다. 해로운가 봅니다. 이러면 또 지구의 사람이 그럽니다. 와 스님 근데 그 안에 있잖아요. 황금 덩어리가 딱 들어있었다. 그죠? 애가 잘 모르고 있잖아. 황금 덩어리를 꼴꼴 삼켜가지고 똥을 넣어놨는데 그걸 내가 탁 해가지고 그죠? 우! 그거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됐죠? 똥을 밟았다는 거는 똥 밟았네. 이 자체가 벌써 해로운 갑으로 봅니다. 그래서 해로운 갑으로 봅니다. 불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좀 유한가 주석서에서 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럼 그 기준이 뭐냐? 그죠? 어떤 것이 유익한가 보고 어떤 것이 해로운 갑으로 봅니다. 그 기준이 뭐냐? 그 기준은 그 시대의 보통 사람들의 인식에 따르면 된다. 보통 사람 이론이 이미 불교에서 그죠? 1600, 1700년 전에 이미 나왔어요. 불교 우리 기억했잖아요. 주석서에 그거 나옵니다. 그 시대의 보통 사람들의 거기에 따르면 된다. 이렇게 합니다. 아니죠? 어떤 것이 유익한가 보냐 해로운가 보냐 됐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눈기, 코, 혀, 몸으로 마주치는 모든 것은 과부로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과부로 나타나서 우리가 어떤 대상과 조우를 하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통해서 또 업을 짓지요. 그죠? 그 업은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수행정도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해로운 갑으로 만났을지라도 유익한 업을 짓을 수 있고 그죠? 유익한 갑으로 만났을지라도 해로운 업을 짓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뭐가 들어야 됩니까? 소위 말해서 불교에서는 여기서 수행이 들어가야 된다. 요니소, 만하시, 까라, 그들은 지혜로운 우리 마음의 잡돌이 하면 혹은 지혜로운 주의 지혜로운 알아차림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되죠? 업과 과보의 이론에서도 아비담마에서는 있잖아 바로 우리가 과보의 마음으로 무슨 대상을 만나가지고 있잖아 그 다음에 업을 짓는 마음이 생길대 이 사이에서 있잖아 우리 수행 많이 하는 사람은 아무리 해로운 갑으로 무슨 나쁜 상황이나 조건을 만나도 그거를 좋은 업을 일으키는 좋은 마음을 유익한 마음을 일으키는 쪽으로 전화를 시킬 수 있겠죠. 빠른 순간이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아비담마에서 이야기하는 수행의 중요성이기도 합니다. 됐죠? 이런 이야기들이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요까지 하고 좀 쉬겠습니다. 가로는 뭡니까? 업과 과보의 관계 즉 해로운 업을 짓는 마음 유익한 업을 짓는 마음 그 과보로 나타난 마음 업과 과보와 관계없는 자극만한 마음 제가 이렇게 앞에 붙인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 도표가 확 이해가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해로운 업을 짓는 마음 꼭 넣어놔라 했습니다. 해로운 업을 짓는 마음 유익한 업을 짓는 마음 이 둘의 과보로 나타난 마음 업과 과보와 관계없는 자극만한 마음 앞에다가 그거 넣어놔면 훨씬 이야기스럽겠죠. 자극만한 마음 앞에다가 업과 과보와 관계없는 자극만한 마음 됐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세론은 뭡니까? 경제에 따라서 욕괴마음 색괴마음 무색괴마음 출세괴마음 됐죠.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가 마음을 분류하는 기준이 되고 그 다음에 세번째 기준이 있습니다. 세번째 기준은 특히 욕괴마음 분류할 때 있잖아요. 그 보면은 뭐 여덟 가지 해로운 마음에도 탐조개 뿌리한 거 여덟 개 뭐 등등 있죠. 그죠. 우리 그죠. 아름다운 마음 욕괴 유익한 마음에도 뭐 뭐 그렇게 여덟 개로 하는 데는 기준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좋고 나쁘고 세 가지가 않게 2회 3승 하니까 8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마음을 분류하는 기본 기준은 뭐 이거는 저는 동서고금이 똑같다고 봅니다. 우리죠. 그리스에서 그리스 대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그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의 심성을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그게 뭡니까. 진 선미 됐죠. 아시죠. 미스 코리아 진 그죠. 진 선미 그 다음 또 뭡니까. 진 선미를 다른 말로 하면 지 정 의 됐죠. 지은은 뭡니까. 인간의 마음을 소위 말해서 그죠. 그 지적인 측면에서 분류합니다. 됐죠. 정은 뭡니까. 인간의 마음을 감정의 측면에서 분류합니다. 의는 뭡니까. 인간의 마음을 의지의 측면에서 분류합니다. 그렇게 해서 딱 보면 해로운 마음 재료로 해보면 뭐가 되어있습니까. 나한테 보면 기뻄 그죠. 그 다음에 사견 자극 이래 되어있죠. 기뻄 대신에 그 밑에 보면 평온이 있고 그죠. 됐죠. 그래서 기뻄 사견 자극 이것을 각각 여기에서 기뻄냐 기쁘지 않냐 즐거우냐 겨루우냐 이건 정적인 문제죠. 그 위에다가 정이 있잖아요. 지정의 할 때 정에 해당됩니다. 실제로 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견이 있느냐 견해의 문제는 지적인 문제죠. 당연한 장입니다. 자극이 있느냐 이건 뭡니까. 의지적 측면 맞죠. 그래서 지정의 그러니까 정지의 의에 배대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상자보에서도 마음을 분류하는 특히 욕의 마음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지정의 를 들이댑니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이것을 가장 잘 이해하는 것이라고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정의 이게 연결하면 된다. 됐죠. 아마 좀 생둥맡다 싶은 분은 집에 가셔서 웰빙커피 마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딱 맞습니다. 그죠. 딱 배대가 됩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한 적이 제가 지금 한 10년 전쯤 되거든요. 내가 아무리 세월이 지나면서 또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은밀해 보고 해도 너무나 맞아요. 왜냐면 서양의 수도 철학자들이죠. 인간의 심성을 분류하는데 지정의로 분류했고 불교에서도 결국은 뭡니까 특히 욕의 마음 인간의 마음은 복잡다단합니다. 그죠. 이걸 분류하는 기본 기준으로 뭡니까 지정의 를 가지고 분류했다. 이렇게 하면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죠.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거